우호적인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원익 IPS의 투자 의견을 바이로 상향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원익 IPS 방향 전환입니다. 그동안 당사는 원익 IPS의 주가를 보수적으로 전망해 왔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증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테크 투자 사이클이 중반기를 넘어서면서 원익 IPS의 우호적인 환경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객사들이 고대역폭 메모리 생산에 집중하며 모바일 PC용 디램과 랜드의 공급 부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투자 기대감이 원익 IPS 주가에 반영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디램 고객 사내에서 원익 IPS의 점유율도 충분히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디램 1A 공정에서 하락한 점유율은 1B 공정에서 50%까지 만회할 전망이고 일시 공정에서도 점유율이 추가 확대될 여지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투자도 바닥을 다질 조짐이 보입니다. AI로 인해 노트북 PC나 태블릿 PC의 OLED 적용이 가속화되고 중국 내 폴더블 비중과 사이즈가 증가하면서 패널 투자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역시 원익 IPS 주가의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원익 IPS에 대한 투자 의견을 바이로 변경하고 목표 주가도 4만4천원으로 상향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